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56명이 늘어 세 자릿수를 넘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산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폐렴으로 사망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망 이후 진행한 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 건데요. 확진자가 다른 질병을 이미 앓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번 사망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 이런 식의 정보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정보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6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원 사망자는 10살 때부터 조현병을 알았고 20년 넘게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무연고자입니다. 한 달간 외출과 면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남병원을 방문해 매월 한 차례 정도 미용 봉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입원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56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확진자는 총 107명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나온 확진자보다 어제 나온 확진자가 더 많았는데요. 특히 대남병원과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는 대구와 경북 일대 확진자는 어제만 51명이 늘어 총 70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2명, 전주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또 제주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22세 남성이 휴가차 지난 13일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조금 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군인은 지금 취사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이 제일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당연히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외출 자제까지 요청한 상태인데요. 도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체육시설, 문화시설들도 폐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대구의 모든 학교는 계약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마트 대신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주민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쇼핑몰에는 한때 대구만 빼고 배송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대응 대안 정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오늘 오전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첫 양성 반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가 통제됩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